같은 자리에서 같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마다 들었다는 게 다를까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대부분은 자기가 이미 알고 있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처리하지 않고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어텐션을 집중해서 깊은 처리를 하고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게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진화된 그런 특성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고 있으면 아까도 저 친구들이 열심히 대화를 할 때는 엎어서 어떤 소리를 들어도 그런 건 처리하지 않아요. 그런 것까지 처리하기 시작하면 나한테 중요하지 않은 것까지 다 신경 쓰다 보면 우리 뇌가 아마 이만큼 커졌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들만 처리하게 되고 나머지는 다 무시하게 되는데 자기한테 중요한 것들,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 자기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내가 어디 다른 데다 어텐션을 두고 있더라도 그런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기억을 더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4명의 사람들 또는 그 이전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데시벨로 똑같은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에 더 관심이 있느냐, 과거에 어떤 것들을 경험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전혀 기억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아마 그 어텐션하는, 자기가 주의 집중해야 한 것도 거기서부터 이미 달라질 겁니다. 그거를 약간 이제 뇌의 인지, 메커니즘, 좀 더 깊이 들어가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요. 처음에 일단 어텐션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수업 시간에 듣더라도 딴 생각하면서 전혀 안 들으면 그게 머릿속에 남아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의 집중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주의 집중한 것을 머릿속에 저장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저장한 것들을 유지하는 단계가 필요하고,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꺼내는 단계가 필요한데, 이 단계들마다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요. 근데 이 주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자기가 관심 있는 것들에 어텐션이 더 많이 가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학생들한테 써보라고 그러고, 쓴 내용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방탄소년단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는 딴 친구들은 아무도 안 썼는데, 그 친구만 방탄소년단 음악을 들었다고 그러고, 지디래건도 마찬가지고, 또 되게 재밌는 것은 남학생 두 명이 있었는데, 한 명은 곧 한 학기 마치고 군대 갈 학생이고, 한 학생은 아예 군대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더라고요. 언제 갈지도 모르고. 그랬더니 육군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군대 갈 학생들만 썼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가 앞으로 자기한테 중요한 것들,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어텐션이 돼요. 그리고 기억할 때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할 때도 머릿속에 저장할 때, 이미 자기가 알고 있고 경험에서 잘 알고 있는 것들은, 이 머릿속에 어디에 어떻게 저장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꺼냈을 때 어떻게 써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일정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걸 기억할 수 있는데, 어텐션이 같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가 알지 못하는 내용들, 그리고 내가 전혀 경험이 없거나, 문의 아닌 내용들은, 내가 거기에 어텐션을 해도 오랫동안 기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저 친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나중에 이게 썼을 때 내용이 달라진 것은, 주의 단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단계에서,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 흥미 있는 내용들,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잘 정보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미 그렇게 진화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심 없는 것까지 세상 다 신경 쓰면서 살면, 우리가 살기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화돼 왔고, 그래서 아마 아주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지, 학습이나 교육 현장의 예를 들면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내가 어떤 것을 듣거나, 또는 책을 보거나, 또 TV 화면을 보거나, 요즘은 이제 학습 현장에서도, 동영상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그 효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이 있거나, 또는 과거에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해서,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사전에, 조금이라도 경험적인 지식이 있거나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러니까 거의 노력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는데, 시험 못 보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미 알고 있거나, 내가 관심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훨씬 더 기억도 잘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아마 오래 유지될 거예요. 저 친구도 아마, 아까 썼던 내용들 중에서, 자기가 관심 있게 들었던 것은, 아마 일주일 후에 물어봐도 기억할걸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기억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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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해라 라고 했던 것들은, 그렇게 오래 기억이 안 됩니다. 그 에빙하우스라는 인지심리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기억하고 나서, 어떤 사실을 열심히 공부해서, 100% 완전히 기억하고 나서, 1시간만 지나도 한 50% 이상을 잊어버리고요. 하루만 지나면 한 10%, 20%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나, 자기가 이미 알고, 이미 사전에, 그쪽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지식들은, 굉장히 적은 노력을 기울여서, 오래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교육 현장의 예를,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예를 들자면, 학생들한테 무조건, 그냥 책을 보고 외워라, 외워라, 외워라 하는 것보다는, 그것과 관련된 어떤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 관심을 유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동기부력, 또는 관심,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경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굉장히,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뇌에 대한 얘기를 가기 전에, 예전부터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기억에 대해서, 도서관 비유를 했어요. 일단 머릿속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분실되거나 없어지기보다는, 사람들이 망각할 때, 그게 머릿속에서 없어졌다기보다는, 꺼내서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적절한 인출 단서라고 부르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이 적절하게 주어지면, 더 기억이 잘 돼요.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그것들을 기억할 때에, 관련된 정보들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잘 정리, 정돈해놓으면, 굉장히 오래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는데요. 사람들한테, 광석에 대한 것을 막 외우라고 그래요. 이거를, 광석에 대한 것을 막 외우라고 그러고 나서, 한 시간 외우고 시험 보고, 두 시간 외우고 시험 보고, 세 시간 외우고 시험 보고, 네 시간 외우고 시험 보면, 당연히 네 시간 동안 공부한 사람들이 더 잘 기억하겠죠. 그런데, 다른 조건에서는, 이것들을 외우라고 그럴 때, 미리 알려줘요. 광석들이 있을 때, 광석에는, 쇠붙이처럼, 금속이 있고, 돌멩이가 있고, 돌멩이 성분이 있고, 금속에서도 귀금속에 해당하는 게 있고, 그냥 쇠붙이가 있고, 돌멩이도 마찬가지죠. 다이아몬드처럼 보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돌멩이가 있다. 그래서 곧 이런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금 여기 그런 것들을 쭉 불러줄 테니, 기억해봐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르쳐 금, 이러면 이건 귀금속이다. 가르쳐주지 않고요. 아까 얘기했던 광석을 쫙 불러주는데, 그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알려주면, 사람들이 위계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분류하기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보면,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들을, 한 시간 가르쳐준 사람이, 아까 아무 얘기 없이, 네 시간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기억을 잘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걸 기억할 때, 머릿속에 이미 알고 있는 지식하고, 어떻게 연합시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경험을 해서, 어떤 지식들을 이미 알고 있으면, 연합시키기 되게 좋은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뇌과학 쪽으로도 다 관련이 있는데요. 이미 알고 있는 사실들은, 뉴런들 간의 시냅스 연결이 강화가 이미 돼 있어요. 거기에 새로운 사실들을 연합시키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이미 그렇게 준비가 잘 돼 있는 경우에. 그래서 아마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텐데, 전혀 모르는 것들을 내가 기억하는 것보다, 이미 조금 알고 있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게 훨씬 더 쉽고, 그래서 그런 말들이 오래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쉬워진다. 처음에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져도, 왜 하면 할수록 쉬워지냐면, 이미 알고 있는 기존 지식 체계에, 연합시켜서 연결시키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물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어텐션도 더 많이 가고요. 전혀 모르면 모든 거를 다 신경 써야 되니까, 적절한 데에 어텐션을 둘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인 거죠. 어텐션을 어디다 어떻게 둬야 되느냐, 필요한 거에 딱딱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기존 지식 체계에 집어넣는 것, 이런 데서 관련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가 흥미나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커다란 차이를, 아주 극적인 차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4회 이상 열심히 공부한 학생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큰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뇌에서 뉴런이, 새로운 신경 세포가 만들어지냐 아니냐는, 논쟁의 거리가 있지만, 거의 피질, 겉질, 코르텍스의 뉴런들은 거의 안 만들어지고요. 중추신경계의 뉴런들은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드문 경우는 있지만, 거의 안 만들어지고, 지식들은 이미 기존에 있는 뉴런들 간의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연결강도 변화, 시냅스의 연결강도 변화인데, 그것들이 이미 관련된 지식으로, 시냅스가 연결이 잘 돼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연결을 시키기가 이미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런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연결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헤비한 룰이라고 해서, 뉴런들은 서로 활성화가 잘 되면, 둘 간의 연결이 강화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연결이 강하게 돼 있는 지식체계가 있으면, 새로운 연결이 필요할 때에, 얘네들하고 연결을, 시냅스 연결 강화가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뉴런이 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 것은, 뉴런의 시냅스 연결강도가 변화되는 과정인데, 이미 머릿속에 지식들이 관련된 것들이 잘 있다면, 그 시냅스가 연결되는 게 굉장히 유리하죠. 보통 뉴런 하나가 다른 뉴런 한 천 개랑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연결돼 있는데, 이미 어떤 건 강하고 어떤 건 약하고 이럴 때, 내가 새로운 지식들이나 이런 것이, 전혀 모른 거면 이쪽에 도로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뇌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육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뇌를 전혀 안 쓰는 것보다는, 쓰면 쓸수록 발달을 하는데, 뇌를 쓰는 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 뇌를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뇌가 어떻게 발달한 거냐면, 외부 환경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중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진화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뇌를 총체적으로 다 쓰게 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걷거나 뛰거나,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은, 거기에 맞는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철을 해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에는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고스톱을 쳐라, 이랬는데, 고스톱을 친다고 해서 치매가 예방되는 게 아니고, 치매에 걸려도 고스톱은 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뇌의 전반적인 발달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치매를 예방하는 데 가장 좋은 거는, 최근에 뇌과학자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운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걷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때 뇌를 가장 많이 쓰게 돼요. 그래서 그런 실험도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것보다, 밖에 돌아다니는 것이 더 기억이 잘 된다. 밖에서 공부하는 게 더 기억이 잘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를 많이 쓰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만약에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한 지식을 쌓고 싶다. 그러면, 책을 앉아서 보는 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여러 가지 몸이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걸 느끼실 텐데요. 프랑스의 역사, 프랑스의 국민소득, 인구수, 이런 걸 그냥 책 보고 외우라고 그러는 것보다, 한 번 갔다 온 사람들이 훨씬 더 기억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느꼈던, 예를 들면 중국에 사람 많다가 이렇게 몇 십억이다라고 해도, 베이징이나 상하에 한 번 가보면, 확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기억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소득이나 이런 것들 외울 때도 훨씬 도움이 돼요.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그런데, 어차피 인간이라는 존재가, 생명도 한계가 있고, 시간적으로 제한이 있고,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뭐냐에 따라서, 관련된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이, 그쪽에 전문가가 된다든지, 전문 지식을 쌓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요즘 교육 방식이 옛날 교실 안에서만 있다가, 현장으로 많이 가는 건 되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뇌과학의 입장에서 보면.